으흐흐흐흐흐 겨울에 어묵고구맛 파란 아니 그런 건 없어 우리는 어서오세요 여러분 아니 아니요 맞아요 그녀가 오셨어요 엌어어으 오엌 옛날애를 생각해서 안녕하이시아 아 아 아 아 예 어 우리 박에선이 오늘 노랑파랑 패션 맘에 드네요 으 아우 좀 믿을 수가 없네요 야 아 아 박에선 님이 오늘 패션을 저렇게 하고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에선 니 아 안녕하세요 요 파 노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좋아 비와 자 오늘의 매니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요 늘 오므라이 씨라고 또 노란색 깔맞춤으로 해서 오셨단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계속 믿을 수가 없네요 나날이 커져가는 방송욕심 우리 박사님의 나날이 커져가는 방송욕심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 끝났다 야 야 믿을 수가 없네요 오므라이스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접시가 손바닥이랑 비교해 줄게 접시가 얼마란가 봐봐 접시 겁나 커 야 썸네일 각 많네요 썸네일 썸네일 아 정말 정말 계속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무 오므라이스 겉절이랑 오므라이스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또 오늘 방송욕심을 아주 맛깔지게 부리셨네요 거기다 패션드야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에 노란색 보색 패션으로 또 요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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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래간만에 오므라이스를 하다가 계란을 딱 엎었는데 옛날에 애기들 초등학, 국민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싸면은 뭐 얼굴도 그리고 하트도 그리고 옛날에 그랬어 콩으로 이렇게 살아 얼굴도 그리고 스마일 얼굴도 그리고 그렇게 해도 기억이 딱 나가지고 야 케찹으로다가 이거 써봤어요 근데 글씨가 잘 안되네 원래 글씨가 내가 명필인데 우리 박사님 명필이에요 너무 웃겨 아우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치솟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이거 양사장이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 먹기가 좀 거시기하네 아유 얼른 비빕시다 요렇게 해서 문대야돼요 케찹을 아이고 슬슬 문대시지요 양사장 자 양재균TV 어 문됐어요 벌써 예 문댑시다 요렇게 이렇게 문대문대 케찹을 더 갖고 올걸 그랬냐면요 아니에요 요정도면 됩니다 아유 맛있겄다 검은깨, 케찹의 조합이 뒤집어지네요 이걸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정말 애들 국민학교 앞에 다니는 거 도시락 써갖고 학교 다니고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위에 그게 창피했었대요 첨에는 또 어릴 때네 다른 창피해서 울었뛰야 막 뭐 그려주고 이런게 어 근데 도시락 얘기하는 어머 세상에 밥좀 봐 밥이 이야 고기볶음밥 아유 이거 GS 고기에요 또 GS 또야 GS 고기에요 고기를 제가 많이 사놨다 그랬잖아요 아유 스테이크 아주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수테이크를 그냥 한 명 정도 사놨어요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가 송우실라 어서오세요 엄마 이거 화장실 비서 왔는데 자꾸 까먹는 거 같아 일사치 맞아 일사치 이거 일사치 이거 일사치 이거 꼭 적어놔야겠어 적어놔야겠어 어디다가 썸 밀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맞아요 또 기억이 나네요 이제 들으니까 괜찮아 닦으면 돼요 일회용 수제로 주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세숟가락으로 먹어야 맛있죠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게 내가 국민학교 그니까 1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12시 전에 학교가 끝나니까 엄마 여기다 먹어 왜 거기다 먹었어 그래요 밥을 거기에 드세요 감자 계란국 근데 내가 그때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가면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쌓는데 나는 아직도 처음 싸간 도시락 반찬이 아직도 기억나 계란말이랑 검정 콩자반이랑 단무지 무침 있지 그거를 엄마가 싸줬었어 이렇게 길쭉한 도시락 그때가 봄인가 그랬을 거야 길쭉한 도시락에다가 그거를 이제 밥 2층에는 밥이 있고 아랫판에는 반찬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거를 2학년 이제 아는 친구도 별로 없고 하니까 내가 전학을 갔어 1학년 다니다가 그치 청주에서 다니다가 2학년 초창기에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그 운동장 가로수에 보면 벤치가 있어 벤치에 닿고 도시락을 꺼내 놓고서 먹었던 기억이나 아직도 그 첫 도시락이 기억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나 그때 처음 사갔던 그 도시락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기억이 나네요 그 애기 때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또 울어도 역시 우리 박 의사님 마늘 쪽 넣으셨네요 마늘 쪽 넣어야 맛있지요 죄송해요 이거 한입들 하세요 아이고 이 야밤에 그냥 불고기 맛도 나고 감자도 들어있고 감자 오이 당근 마늘 쪽 야채 있는 거 그냥 다 다 때려 넣었어요 그냥 볶음밥을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볶음밥은 진짜 재료 많이 넣어야 맛있기는 해 식감이 감자도 너무 맛있어 이것저거 그냥 야채 있는 거 그냥 다 때려 놓고 하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우 진짜 맛있다 엄마 진짜 어릴 때 먹던 그 오므라이즈 맛이 난다 엄마 맛있지요 어 많이 먹어요 어릴 때 이런 거 엄마가 되게 많이 해줬거든 냄비에 있는 건 계란탕 계란 감자국 항상 엄마가 이런 걸 해주면 김밥이든 볶음밥이든 오므라이즈든 항상 빠지지 않고 계란국이 있었어 목맥힌다고 요거랑 같이 먹으라고 우리 CU 두아이맘님께서 예산덕산 점주님이 박여사님 배고파요 배달은 안되나요 하면서 2,000점 원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날 말고 어째말라 이거 어째야 좋아 아유 사랑합니다 어째야 좋아 배달은 안된다는 소리에요 어째야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맘님 우리 또 양 사장이 또 이 오므라이즈를 좋아해요 내가 진짜 좋아해요 오므라이즈를 좋아하는데 안나와요 박여사님 안나오나요? 왜 여기다 놔요 박여사님 좀 잘 보일게 아름다운 박여사님 잘 나오겠죠 멀리 놔요 쑥스러워요 떨어지겠다 안 떨어집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재맛잉 아유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아유 참 아까 참 아빠가 저녁 잡수 오시면서 양사장 누라고 뭐 사갖고 온게 있는데 뭐 아유 아빠가 양사장 좋아한다고 또 아까 숫자로 갔다 또 사왔어요 양사장 있다가 오면은 뭘까 산맥이라고 뭘까요 뭘까 우리 박여사님 그 옷 색깔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근데 맞아 우리 엄마 밝은색 잘 어울리더라고요 옷이에요 색깔별로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요 나이 먹으니까요 이렇게 세뜻한 옷이 좋더라고요 근데 잘 어울려 엄마는 잘 받아 그래가지고 막 박스를 뒤졌더니 뭐 낯익은 게 하나 있어서 꺼내봤더니 낯익은 거 엄마가 이사다니려고 옷을 다 싸서 딱 이미 싸서 싸 놨거든 옷을 야 사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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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냐 이거 진짜 주아이맘님이 또 아유 마른 한 명이나 다른 일을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난데요 긴 여사님 생각하네요 한결같은 머리와 풀메이커 박여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하시면서 5천정원은 잘 살았네요 오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산 덕산 분들 CU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양사장 아빠가 사갖고 오신 것도 되어와야 되겄네 양사장 좋아하는 거요 깨비 잡스 이탈리아노 중에 하나인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박여사님 잘 보이네 우리 스텔라켓 옮겨 맛있죠 왔어? 아이고 먹고 싶었네 우리 공주님 한 숟갈이요 아유 정말 근데 너무 맛있어 옛날 그 맛이야 엄마가 해주던 익숙한데 되게 맛있는 맛 고구멍 할 때는요 저번에 양사장 헹궈보니까 어머라에서 헹궈보니까 계란이 뚜껍돼 응 계란을 넣고 밥을 빼앗아 해요 익을 때까지 두면은 안 돼요 계란 후라이드야 계란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안 익어갖고 밥을 확 해놓고 굴을 약하게 해놔요 응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렸을 적에는 뭐 고기 같은 게 있나요 그냥 계란 다 키우니까 계란은 엄마가 들기름 넣고 계란은 한 파만 넣고 들기름 넣고 소금도 왕소금이에요 이 맛은 한 왕소금 응 그럼 그게 그렇게 맛있었었는데 맛있지 우리 모구님 예전 알바할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재밌는 기억도 많았고 그랬는데 두 모자지가 너무 보기 좋으세요 편의점 번창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모구님이 고천정원을 아유 감사합니다 모구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유윤님은 저녁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받았던데 어디 어디 점입니다 했더니 가게전화로 네 아유 어머님 뚱땡이예요 이라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구독자님께서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응 고마워라 아유님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시고 이렇게 합격할 거야 생각해 주셔서 꼭 좋은 일 있기를 빌게요 합격이야 아유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양파집하고 저 비트집도 얼마나 그냥 달짝지근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유유유님이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러면서 잘 먹겠어요 감사해요 합격할 거야 너를 놓치는 곳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겨 아유 인상도 얼마나 좋으신지 아유 어제 낮에 1시쯤 넘었나?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오셔갖고 음료수를 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뭘 테이블에다 여기다가 카운터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는 오는데 우산에서 드시고 아유 종이 종이 가방에다가 하나를 그냥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무거운 거를 아유 가방이 그냥 귀에 젖어가지고 그거를 터질까봐 해서 이렇게 안고서 품에 안고 오셨더라고요 아유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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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튀김 타시나요? 네? 튀김은 없어요 네 죄송해요 시인으로 가시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를 찾아오시는데 저어 다른 동서부터 그냥 GS라는 GS라는 다 훑어서 몇 군데 훑혀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엄마가 눈물날 뻔했지 아유 그 종이가 막 이렇게 꼭 안고 오는데 눈물날 뻔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드린다 그랬더니 막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서 아유 안 된다고 강제로 그냥 한잔 드리고 가신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유 약과 좀 드릴걸 그니까 내가 계속 카톡으로 엄마 아유 약과를 좀 드릴걸 약과를 한 박스 해서 들려보내지 아이고 야 그걸 생각 못해 아유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한번 꼭 들리세요 약과 좀 드릴게 와 와유 자주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실 일 있으면 와 멀리서 오셨더라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여사님이 진짜 감동받았대 아유 감동 먹었어요 근데 오늘 또 전화해 주셔서 꼭 더 감동 먹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될 거예요 건너편 CU로 가시라는 CU를 추천하시는 박여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 저는 또 얘기해줘요 하하하하 나도 치킨 있어요 하필 CU 가시면 있어요 하하하하 CU로 가세요 이래 같이 이제 같이 먹고 사는거지 하하하하 그러면서 뭐 서로 저기에 없는건 또 우리한테 오라고 하실거야 혹시 재산제스는 향 있나요 여러분 저 GS 가보세요 거기도 없으면 GS를 가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세요 손님들이 여기서 안판다고 GS를 가라고 하시네요 이래요 서로 이제 알지 영사장 아빠가 사갖고 온거 갖고 올게요 뭔데요 그러게요 저 난 저 웃음이 왜 불안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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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장 좋아하는거요 왜 이렇게 불안하니나 왜 이렇게 무섭니 아빠가 사온거면 왜 이렇게 걱정이 되니 엄마가 사온거면 내가 걱정을 안해 근데 아빠가 뭐를 사왔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무섭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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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혹시나 동네에 GS에 딱 들어갔는데 박여사님이 뿅 하고 서있다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얼른 아이스컵 하나 집어와서 아메리카노 한잔 공짜로 딱 마시고 가잉 박여사님이 사줄게요 그 정도 사 그 정도는 영사장에 두 마리 세 마리 올려서 먹는다는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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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중앙시장 갔었고만 두 마리 세 마리 올려서 먹는다는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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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비추야 통닭 두 마리 세 마리를 어떻게 먹니 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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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또 어? 나의 또 입맛을 믿을 수가 없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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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오므라이스 하하하 하하하 오이 마늘종 감자 소고기 양파 요렇게 해서 시 볶음밥을 해서 위에다 이렇게 계란지단을 씌워서 오셨어요 오므라이스 집ioso 반찬 하기 좀 힘들고 날 덥고 여름에는 엄마들 음식 하기 힘들잖아 그럴 때 저녁의 dere 특식 느낌으로 요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반찬 많이 없어도 되고 요런 겉절이 하나 내놓거나 장아찌 하나 있어도 얼마나 맛있니 애기들도 좋아하고 그치? 한번 요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막 따로 반찬 안 해도 되고 한 솥에 그냥 다 볶기만 하면 되잖아 눈 짓이 대충 쎄셨어 얘 어머 지상해 야 이거 진짜 맛있는 순대다 어머 이거 봐봐 진짜 뭐지 엄마 이거? 맛있는 순대 어쨌든 와 새우젓을 씬대 으응 김사랑님이 또 아이고 간 냄새 아이고 맛있는 냄새 나 얼른 먹고 치워야 해요 이거 냄새가 부집어진다 야 괜찮아요 손님들이 기절하겄다 가위 좀 줘봐요 여기다 새우젓 여기다 쏟지 그래 충청도는 새우젓이요 새우젓은 요래 해서 먹어야 해요 또 탈탈 터시는 박여사님 새우젓 요 새우젓 요 새우젓에 먹어야 돼 순대는 사도 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요거면 돼요 요 순대에 하나를 요렇게 놓고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게 저기 순대야 중앙시장? 아니 중앙시장 말고 아빠 저거 어떻게 얘기했는데 있지 응 어디 순대지 광천순대 어디야 광천순대 요렇게 새우젓을 요렇게 올려 하아 하아 진짜 맛있게 생겼지 새우젓을 이렇게 올려서 톡톡 몇마리 올려요 톡톡 몇마리 올려요 이야 순대가 진짜 연해 여기 순대가 진짜 연해 그리고 안에 양배추 양배추지 엄마 양배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담백해 너무 맛있어 엄마 농민순대 아니야? 농민순대 농민순대지 광천순대 아니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빠가 나 간 좋아한다고 간만 받아왔네 내가 간하고 순대만 사오라고 했지 고르시니까 너무 맛있어 간 진짜 맛있네요 이 순대가 더 맛있어요 어 이 농민순대 맛있어 순대 맛있어요 여기 이 순대가 유명해 야채도 많고 모양하고 가서 곱창 드시고 고급창 너무 맛있어 너무 되게 맛있지 새우젓 이렇게 올려서 새우젓을 몇마리 올린 다음에 새우젓을 몇마리 올린 다음에 근데 그 농민순대가 24시간을 해 그래서 혹시나 대전 사시는 분들은 가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체육관 있는 쪽에 별로 이사 갔잖아 응 그 충문체육관 가기 전에 한밭 야구장 가기 전에 맛있다 두아이 맘님이 내일 순대랑 오므라이스 꼭 먹을게 하면서 2,000원 12,000원 그걸 또 나를 가서 사갖고 왔어 아빠가 드시고 가서 그래도 이걸로 이 브라이 따라오래 아니여 생각했던 게 있어 어서오세요 네요. 멀티지 이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분노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박의사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고하면 물건 사도 진짜 감사합니다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많대요 채팅방에 보니까 근데 우리 박 의사님이 여기가 동네 장사야 사실 편의점이긴 한데 동네 장사라서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 해요 장사를 오래 해서 약간 그 습관처럼 그게 있어 입에 뱉어요 다른 데 어디 음룩 먹으러 가든가 남의 집 가게 가도 자연히 나와요 그게 어서 오세요 많이 주세요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 남의 집 가게 가서 나올 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 우리 김사장님 순대 너무 맛있네요 순대 특히 새우젓 조합이 간도 맛있죠 여기 여기는 가면은 간을 다 공짜로 줘요 여기 순대집 가면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 있거나 나오기 전에 먹으라고 먼저 주거든요 근데 간이 그 한 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간 진짜 맛있어 어디서 돼지를 떼어 오는지 궁금해 어느 돼지의 간이 이렇게 고소한 거야 간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잖아 근데 나 이 집 순대가 너무 좋아 순대가 촉촉하지 안 뻗고 왜냐면 이 집 순대가 야채가 진짜 많이 들어가 안에 양배추 양파 무슨 그 뭐지 엄마 깻순 깻순도 들어가 이 집 순대에는 야채가 많아서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곱창이 되게 통통해요 곱창이 근데 순대가 야들야들 순대가 안 찔겨 하하하하 정동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디스는 왜 항상 타임 옆에 있나요 이게 담배를 우리가 함부로 자리를 정할 수가 없어 그쵸 항상 타임 옆에 디스가 있다고 이게 담배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정해줘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신상이 나오면 싹 체인지가 돼요 그래갖고서 담배 이런 거는 저희가 여기 놓고 싶다고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해준 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 민성마미님 오늘 낮에 순대 사서 먹어야겠네요 맛나게 드세요 하면서 우리 또 세븐일레븐 점주님이 2000점원을 아 세븐일레븐 점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바를 먹고 해서 7달째 쉬지를 못하고 있대요 어떡해요 민성마미님 요가님 먹고 힘내세요 아 혀 순대가 커잉 코로나 때문에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음 맞아 우리 있던 알바들도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래요 야 이씨 하기가 말기로 그러면 내가 다 알이 이렇게 하고 내가 24시간 다 알이 나 죽어도 돼? 나 죽으면 니네 돈 못 벌어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럼 또 와 알바들이랑 친하니까 이제 엊그저께 여기 저기 담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한 칸이 비어 있었잖아 오 있었어 여기 유튜브 보면서 아 그게 너무 보기 싫더래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꼽아주고 가셨어 원래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여기 에셋 프레소가 커피향 마신 담배가 없어졌어 이제 아예 단정됐어 레정 프레소 그래서 그게 비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두 칸은 꽂아놨더라고 더운 블루는 잘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꼽아주고 가셨어 아 이거 유튜브 나오고 보니까 아유 CCTV다 CCTV 보기 싫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꼽아주시고 가셨어 CCTV 무서워 아주 그래요 그래서 담배는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더라고 보니까 이 순대 맛을 진짜 다들 보여드리고 싶어 새로 또 새로 또 담배가 아이스쿨라라고 아프리카 아이스쿨라가 또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됐어 담배는 홍보하지마 저희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저희가 속 못돼 그래요 응 아마 모든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럴 거야 약간 그런 거 생각한다 옛날에 슈퍼는 엄마 왜 그 왜 음료회사에서 냉장고 주잖아 지금도 줄걸? 아까 주는데 그래서 그 냉장고 받는 대신에 자기네 음료수를 맨 윗칸에 올려놔야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지금도 술 회사에서 오시면 저희 갱주님 술 좀 저희 거 앞으로 빌리면 안 되나요 이래요 사러 오시면 그 분들도 어쨌든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해낸 거 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래요 손님들 드리라고 안주려도 좀 넉넉히 주고 가시면 아 그러세요 안 되는데 하면서 앞으로 빼게 해 드리고 그러니까 왜 맥주 뚜껑에 붙어있는 요만한 안주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주고 가셔 요거 저희 거 좀 홍보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럼 엄마는 이제 손님들 그거 하나씩 하나씩 맥주 사시는 분들 챙겨주는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 점주님들은 그런 거 주시면 앞에다 한번 진영해 놓고 그러는 거지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이 약간 그런 이 사회생활의 축소판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 보면 이제 뭐 많이 사 가시면 뭐 한 2,3만 원씩 사 가시면은 안주 그냥 천 원짜리 피부 상품 맛있는 거 안주 될 만한 거 하나 드리죠 이런만 그랬고 내가 그래서 그러지마 내가 그러고 빵꾸나잖아 야 빵꾸나면 나중에 채우면 되지 약간 동네 슈퍼 아수마처럼 장사를 하니까 손님들이 좀 그거를 동네는 어쩔 수 없어요 동네는 어쩔 수 없어요 동네는 얘 나네요 나이터 안 주고 여기는 담배 사는데 나이터 안 줘요? 슈퍼 가니까 나이터 주던데 보루 담배 사는 분들 장보손님은 드리죠 처음 와가지고 아 슈퍼 갔는데 거기는 담배 사는데 주던데 여기는 나이터 같은 거 안 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나이터 하나 드리면 제가 500원 물어 냅니다 이렇게 해요 장보손님이 최고야 순대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촉촉하냐 맛이 느껴지네요 아무튼 뭐 담배 회사 술 회사 초콜렛 회사 저거는 저기 어디서 좋지 스니커즈에서 오셨다고 하셨어 아침에 스니커즈에서 오셨어 순대가 쫀득하다기 보다는 안에 야채가 양상 양배추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촉촉하고 씹으면 되게 잘 부서져 맛있어 약간 되게 촉촉한 밥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내장이 쫄깃쫄깃하니 순대 맛있네요 순대 새우젓 이렇게 올려서 전라도는 쌈장 찍어먹고 경상도는 막장 전라도는 초장 경상도는 막장 여기도 초장 찍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도 김밥도 초장 찍어먹어요 대전 대전에 전라도 분 강상도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시거든 대전도 지역이 중앙이라 그래서 음식문화가 되게 많이 섞여있는 편이야 이런 순대 같은 거는 어렸을 적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오일장에 가면은 이런 거 얻어먹었지 이런 거는 정말 응 너무 너무 귀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이게 순대가 그치 또 산촌이었으니까 엄마는 오일장이나 그냥 한 한 두 시간 걸어가지고 오일장 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호떡 하나 얻어먹고 그런 거 먹으려고 그냥 쫓아오지 말라고 막 엄마가 막 혼내요 너무 머니까 힘드니까 쫓아오지 말라고 해도 졸졸졸졸졸 몰래몰래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먹고 눈가사탕 이만한 거 하나씩 먹고 그거 하나 먹는 그냥 하루종일 먹어요 눈가사탕 하나 그치 크니까 이만해요 이만해 눈가사탕이 진짜 커서 노랗고 빨갛고 막 색색이 이렇게 이렇게 돼 하얀색 이렇게 찌들어가 있고 엄청 얻어먹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순대는 새우젓이에요 지금도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맛있죠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새우젓이에요 근데 순대를 새우젓이랑 먹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새우젓 다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요 맛있어요 민성마미니 오늘도 박여사님이 해오신 음식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 중이에요 라면서 또 2천점 후원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저 민성마미니 요거 한입이야 아 혀 주걱인디 그래도 아 혀 박여사님 밥 많이 드세요 근데 어렸을 때 나도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역전시장 많이 댕겼잖아 그러면 꼭 순대를 할머니가 사줬어 그 땅콩빵이랑 역전시장에 그쪽으로 가 중앙시장 가면 순대가 유명해요 순대골목이 있어 네 중앙시장 가면 그냥 쫙 아주머니들이 앉으셔가지고 응 김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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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마나 맛있나 몰라 진짜 그렇게 드시는 것들 보면 먹고 싶어요 지나가면 테이블에다가 앉아서 소주 한잔씩 드시면서 요 순대랑 드시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나 몰라 그게 진짜 맛있죠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근데 아쉬운게 이 농민순대는 체인점이 아니야 본점 딱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체인점은 안 내고요 그냥 진짜 손님 엄청 많아요 대전에서는 꽤 유명한 순대국밥집이에요 최고 최고인 것 같아요 대전선은요 최고 아쉬운거 그 우리 시유점주 좋아요 맘님 나도 순대 한입만 하면서 이창전거 오늘 나도 한입만 달리야 왜 저기만 주냐 시유점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드라이링님 누나랑 똑같아 아기 둘 키우면서 편의점 하시는거야 정말 힘드실건데 야간일을 이렇게 하면서 아 혀 아 아유 우리 공주님 우리 스텔라경도 그냥 애들 키우면서 툭하면 그냥 자다가 엄마 애기 얻고 내려와요 아유 알바가 빵꾸냈어 일락도 안받고 그냥 전화도 안받고 아이고 그냥 어떡해 그럼 어떡해 밤새우고 오는거요 밤새우고 또 와서 또 잠도 못자고 바로 또 아침에 또 나가야 하고 아유 편의점이 재밌기는 한디 알바 빵꾸내면은 정말 환장해요 이게 직업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편의점은 사람을 갈아넣고 하는거라고 진짜 간쓰게 다 빼줘야 되고요 알바한테 정말로 아유 자존심 상할 때가 엄청 많아요 알바한테 막 구실거려야 되고 빵꾸낼값이 엄마는 그래도 알바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야 그래도 저는 그냥 잘해주는 일 잘하는 애들은 아낌없이 다 해줘요 아낌없이 그냥 두아이맘님 알바가 내일 군대 간대요 아유 어떡하지요 이러면서 2000점 갑자기 또 갑자기 군대를 가면 어떡한대요 저 내일 어쩐대요 큰일났네 예산덕산CU점 긴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치킨과 베이커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두아이맘님 너무 좋은 점주님이세요 치킨이며 베이커리며 다 구워놓고 가실거에요 빨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우 그랬냐 24시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옛날에는 정말 밤을 새워서 그냥 며칠씩 그냥 이거 그냥 화토맞추기 했었는지 지금은요 아이고 밤 못새워요 어쩌다가 하루 밤새우면은 아유 정말 쓰러져요 쓰러져 핑핑 돌아요 그건 맞아요 여기서 인자 인자 갖다 펴놓고 그냥 자면서 그냥 하는거에요 자면서 그게 가장 편의점에 애로사항이 첫번째가 그거에요 알바 맞아요 아주 민성마미님이랑 두아이맘님 아주 스텔라깽 할 때는 알바가 빵구나도 새 가게가 세군데니까 아주 알바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알바들을 막 굴러서 저기도 해가지고 편했었는데 이제 스텔라깽이 안하니깐 아이고 알바들한테 알바들 잘 구실러야 해요 정말 힘들어요 김경희님 새벽에는 무섭지 않나요? 별로 무섭진 않아요 맞은편에 크게 또 CU편의점이 있고 하니까 발가 앞뒤로 그래서 무섭진 않아요 동네라서 바로 또 여기 유리창에 큰 대로변 앞에 대로변 여기는 골목 차 두대 왕복할 수 있는 2차 도로라 무섭진 않아요 항상 뭐 사람 차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외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여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순대 아까 이렇게 드릴라 드세요 하고 딱 줘서 입을 딱 이렇게 벌리는데 손이 맞대요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아무튼 우리 요즘 홍석천 치킨 도시락이 나오나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홍석천 아직 안 나왔는데요 치킨 도시락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 홍석천이 저기 그 저기 그 볶음면 치즈 치즈 볶음면 그 부분이 아우 야 그 볶음면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난리였어 지금도 지금도 잘 팔리지만 그거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난리였어 맛있기도 맛있었고 아휴 너무 웃기네요 두하이맘님 어떻게 저럴 때 진짜 누구 주변에 알바해줄 사람이나 뭐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 연락되면 급하게라도 하루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럼 저희는 그 주위에 편의점 하시는 정재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혹시라도 급하게 할 때 진짜 서로 이렇게 빌려줘요 알바들 서로 빌려줘요 알바들을 대우는 최고 스카웃을 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대우 그럼 쉬는 날인데 나온 건데 최고 대우 해줘야지 일단 편의점 점진님들 거의 다 그럴 거야 급하게 진짜 사정이 생겼는데 가게 봐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진짜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 일단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아마 문현정님 만나게 드세요 전 퇴근하고 왔어요 안녕 현정님 어서 오세요 이제 퇴근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려 이럴 때 신랑 찬스 한번 써야지 신랑 보고 보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라고 또 주아이맘 님이 남편분이 보시는 게 낫죠 그치 새벽에는 또 그래 노리도 보면 가끔 나 월수금 오기 전에 내가 월수금 여기 나오기 전에 알바가 군대를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월수금에 나와서 야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도 일을 가는데 아침에 그대로 엄마랑 미칠뻔했지요 그러니까 아휴 정말 그래가지고 코로나 딱 오면서 모든 게 침체되면서 경기도 애기아파 하는 일도 침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보 잘됐네 당신 어쩔 수 없으니까 3일 야간을 하시오 해갖고 하시게 된 거예요 요새는 또 일이 바빠지셔가지고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양사장이 마치 유튜버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를 때려쳤지 회사를 때려치는 바람에 제가 이거다 탁 해가지고 그냥 쫙 끌고 왔지 그렇지 끌고 댕겼지 끌고 왔는데 이제 구해야긴 구해야 되는데 언제 구해야 될지 몰라요 안 와 알바가 요새 여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말뚝을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양사장 그럴 순 없고요 저도 또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엄마나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고 안 돼요 그러길래 아니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시원한 모금 저거 먹을 여유는 저기 탄산수 먹을 거요 아유 탄산수 좋네요 탄산수 오늘 너무 과하게 많이 먹은 거라 배불러 죽겠어 오므라이스를 또 아주 저 있는대로 또 엄마가 한 접시를 해갖고 저거를 거의 다 먹었지 않겠니 우리 박예사님의 신상 리뷰 한번 해볼까요 안녕 우리 박예사님이 신상 아유 박예사님 드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시나요 순대랑 또 오므라이스를 조저냈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네요 박예사님 빅토리아 아유 이게 이게 어떻게 맛있어요 무슨 맛인가요 포도맛이요 포도맛이요 우리 엄마 박예사님 여기 배 맛이지 헉 그래요 아쉽네요 근데 더 청포도맛 괜찮습니다 청포도맛 괜찮아요 어 맛있어요 개운하고 아유 엄마 드세요 귀여워 여기 한글로 빅토리아라고 써있어 근데 GS는 배 맛이 안 나온대 아우 근데 청포도향이 여기까지 나 그치 엄마 너무 좋지 이거 향 너무 맛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이제 빅토리아 청포도 하이랑 나랑 방송하는 걸 보고서 전에 레몬 맛을 엄마가 시켰어 항상 탄산수는 레몬이 거의 기본이잖아 근데 엄마가 이거 청포도향이 있다고 해서 이걸 시켰는데 엄마가 먹어보고 감탄을 하더라니까 손님들도 저거 되게 좋아해 손님들도 저거 되게 좋아해 저 빅토리아 청포도맛 엄청 많이 사드셔 전 이거 나오기 전에 천연사이다 먹었거든요 천연사이다가 정말 맛있어요 천연사이다 진짜 맛있어 청주에서 만든 탄산수를 만드는 거라 초정미 정말 청주에 와서 그 사이다 먹고 이야 정말 환상적이다 진짜 맛있어 그래서 천연사이다만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이거 나오면서부터는 안 먹어요 근데 엄마도 음료수보다는 탄산수로 갈아타는 게 좋긴 좋아 확실히 설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내가 꽉 정어줄게 탄산 안 남을게 셋 온라인 이번에는 한참여 10,000원이네요 네 간식 이거 15제약 그렇게 감사합니다 양파 봉투기로 해드릴게요 미리 주셨으니까 몇 가지는 부를 것 같아요 동부상가 여기 위에요? 네 동부 위 앞에? 네 멀리서 올렸네 그니까 저희가 술먹는 자리는 여기만 아 제가 치퇴 동부상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단골손님들 진짜 저 10원짜리 그 봉투값 통 저기다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미리 넣고 가는 분들이 있어 여기다가 단골손님들은 동전 나오면 그냥 딱 넣고 가세요 어서오세요 남에 오면 그냥 져요 그럼 이제 기억했다가 봉투값 미리 받았으니까 하면서 하는거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진짜 배불르다 어우 오늘 가슈니 부부짐이어서 고생하십시오 사실 오늘 날이 좋긴 좋아 그치? 밖에서 한 대씩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남은 유리 하이 소금 첩 버oyo 여러분 재밌게 드세요 재밌게 드세요 고춧가루 연주 워킹이 담을게 오 먹고 가 원시 가방 같다 금전에 안녕히 가세요 안녕 4,500원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가고나요 지웅정이 적어올게요 져거노쇠요 .. 경기의 도착 공고를 잘하는 이곳에 서식의 오는 대단해져요 설마 처음에 나의 자리입니다